안녕하세요. 빅쌤입니다. 내일이 바로 아기다리 모기다리. 네? 2016년 대수능이 왔습니다. 고상 여러분들 1년간 고생하신 거 좋은 성적 있으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 준비 열심히 하셨나요? 하루만 더 고생하시고 지금까지 준비해온 만큼 우선 조금 더 침착하게 한 문제 한 문제까지 풀어내셔서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잘할 거예요. 빅스타가 응원하고 있으니까. 나에게 모르는 문제라도 어떻게 해요? 저희 멤버가 3명이니까 5번으로 찍는 걸로. 저는 2번. 너무 미치는 마세요. 나라면 5번으로 찍겠다고. 난 2번. 난 3번. 3번.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. 그렇습니다. 정말 잘 치시고요. 우리 빅스타가 수험생들 모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수험생 수험생들 모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는 빅스타가 수험생. 감사합니다.